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전치인이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오늘도 기획 시리즈입니다.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지난주에는 뭐 했죠? 북한의 정치체제. 정치체제. 오늘 경제. 북한의 경제.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도대체 어떻길래. 견딜 수 없는 대북제재 얘기하잖아요. 대북제재. 대북제재가 사실 올해 많이 진행을 했지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5월달 대선 국면에서도 봐도요. 그때 지금도 머릿속에 그 음성이 떠나지 않아. 안철수 대표의 안철수 후보죠.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더라고요. 개성공단도 하면 안 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남북관계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앵무대처럼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사실 대북제재를 취한 지 정말 오래됐죠.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이니까 10년 이상 지금 대북제재 결의안들이 핵과 관련한 발사체 관련한 결의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엔제재 결의는 그때부터 나갔다 하더라도 전쟁 이후부터 계속 미국에 의한 제재 국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대로 치면 이제 미국의 대북제재 미국의 경제제재죠. 보면은 1953년 53년이라고 하기 전부터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날 때부터 이미 계속적인 경제제재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대북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데도 북한 경제가 성장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아마 미국의 재무부나 트럼평정부 내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대북제재를 하거나 경제봉사용지를 취하면 뭐라고 하죠? 그게 밀란? 폭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태이 보도가 된단 말이죠. 통제를 하면 폭동이 일어나기보다는 경제력이 저하가 되니까 군사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겠죠. 예전에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가 레닝그라드 봉쇄를 했다고요. 소련의. 레닝그라드 인구가 3명만쯤 되는데 봉쇄해 가지고 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리는 건 그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을 취하고자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성장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레닝그라드를 봉쇄했는데 레닝그라드 도시가 더 활기차져요. 빌딩이 솟아. 그럼 막 미치려고 하지.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오늘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 올해에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보수 언론이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근 20발 탄도미사일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 합치면. 우리 한국 가격으로 치면 얼마일까. 이게 스커드 미사일도 한 발 쏘는데 몇 억이에요. 단거리. 네. 스커드 미사일도. 그런데 물론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얼마 짜리다라고 우리가 가격을 환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능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무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국방경제에서 북한의 국방경제의 하나의 유력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r&d 자금이 인건비가 별로 안 들잖아. 예를 들면 이제 남쪽에 보면 국방과학연구원이나 이런데 박사급 연구원들을 데리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 사람도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북도 급여를 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연부 억대는 줘야지. 그래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미사일도 만들고 현무 미사일 개발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미국 가지.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과학자들 연구원들을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억대 연봉을 줄까. 정치적으로 그렇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월급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 직종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상 r&d 관련 예산에서 확연한 차이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따지는 건 그러지만 어쨌거나 탄도미사일을 20발 가까이 올해 계속적으로 발사했단 말이에요. 그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받쳐주는 뭔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 제자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제발 그만 써라. 계속 경제를 올면 너들 돈 없어서 돈 못 쓰겠지라고 하는데 계속 쏴버리니까 이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특이한 상황이군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게 작년도 작년도 북한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 분석한 게 있어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3.9% 17년 만에 최고치. 이거 21세기 들어서 최고치라는 거예요. 이 17년을 도둬로 보면 1999년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니까. 그전에는 거의 고난행군 시기 막바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보수 세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퍼져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지원이 끊겨서. 17년 만에 최고치니까. 그러니까 1999년 이후에 지금이 그 어느 해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지원이 끊겼는데 더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키포인트는 북한의 전략적인 경제 노선으로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3년 다들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 이른바 북한의 전략적인 경제 국방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 입장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노선이었는데 재래식 병력을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 핵무력을 통해 가지고 재래식 병력을 대체를 하고 그러면 재래식 군력에 남아있는 여유. 여유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민간경제 발전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도 잡고 국방도 잡고 두 마리를 다 잡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의 대략 골자 뼈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핵 개발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분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더 남는 장사다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핵을 개발하는 게 개발 유지 보유하는 게 더 군사력 측면에서는 더 싸게 먹히면서도 더 효과적인 거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북한의 인민군 병력이 100만이다. 사실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100만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명을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총도 다 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실 군대 별로 준비 안 돼 있다. 무기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무기를 늘려 나가는 걸 통해서 그쪽 부분을 민간경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한국은행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성장했다니까 성장한 거였죠. 전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1천몇 프로 성장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의 돌입한지가 이게 또 미국의 금융 대란 때문에 미국발 경제위기 하여튼 미국이 문제예요.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에 근 10년간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이라는 거요. 저성장 국면인데 북한이 지금 사실상 경제성장 국면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대북 제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그냥 자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건 사실 대한민국 경제처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 이런 데서는 제재가 정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에다가 만약 미국이 야 우리 이제 밀가루 수출 안 할래. 식량 제재 딱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뭘 하나만 딱 끌어도 난리 나네. 우리 지금 식량 자금률이 25%니까 1월 2월 3월 달까지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4월 달부터 12월까지 굶어야 돼요. 빵도 있고. 빵도 미국에서 오는 거고. 다 그러면 라면도 미국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아마 맨 먼저 분식집이 망가겠네 도시의 비둘기부터 사라질 겁니다. 다 잡먹어야 되니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재앙적 사태가 초래되는 거죠. 이거는 개방경제일 때 대외 제재가 매우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사실 작업자족 경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일광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게 폐쇄국가다. 폐쇄경제나. 그리고 또 이제 혹자는 무슨 작업자족이냐. 중국에 거의 완전히 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체 무역량의 70%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거지 사실 북한의 무역이 북한의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그걸 봐야지 맞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북한 사람들은 알겠지. 북한 외에 우리들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게 확인을 하려면 전체 무역이 북한의 무역이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자립경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사실 무역 잘하면 장땡이죠. 무역 수출지상주의.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일을 해야 된다고. 나랑 똑같이 배웠네. 그래요? 그렇게 배워왔는데 북한은 자립경제를 표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제재 견딜 수 없는 대북제재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사실 90년대 흔히 우리 견뎌 있었는 대북제재 얘기할 때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을 얘기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북한의 경제난이라고 하는 것도 서방진영의 제재로부터 초래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은 사회주의권 소련과 동국권의 붕괴 이것이 먼저 1차적 요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 북한에 불어닥쳤던 혹심한 자연재해 여기에다가 때는 지금이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주로 클린턴 정부가 되겠는데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들이밀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인데 이 경제난도 엄밀히 말해야 되는 게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지금은 완전히 북한의 자립경제적 요건이 9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추구해 나가고 또 대외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뭡니까 작년에 북한이 7차 당뇨를 했단 말이에요. 36년 만에 아무도 당대회 할 거라는 예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대회를 했다는 부분은 북한이 6차 당대회를 1980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6차 당대회의 내용과 기조 계획들이 일정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당대회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미국은 열심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당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회 하면서 뭘 했냐면 경제건설 계획을 냈어요. 경제건설 5개월 년에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장 계획 3개월 계획 짜서 먹고 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임시적 시스템을 벗어나서 중기적 계획까지 내오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정상화됐다고 봐야겠네. 그렇죠. 국가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죠. 언제 어느 상황에서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북 제재를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트럼프가 북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아니 94년도에 벌써 카트하고 김주석하고 회담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카트가 우리가 대북 제재도 해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한참이 핵위기가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북극한다고 만든다고 할 때. 그런데 김주석이 그랬다고. 할 때 왜 하라고 우리는 대북 제재를 받고 살았는데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그건 뭐 하고 신분해라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자신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사실 어찌 보면 1990년대에 나타났던 북한의 경제난을 90년에서 2000년 2010년대 201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는 거죠. 경제가 북한 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다는 건 또 뭘로도 확인이 되냐면 북한의 미사일은 많이 쏜다고요. 요즘에. 그 논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저기 미사일 발사로 다 날려버린다고. 그것도 10년 전에 이명박 논리였어요. 이명박 때 그랬다고요. 그 돈으로 옥수수나 사지. 그렇죠. 이게 이명박 대통령. 인공에서 살아면 얼만데. 그렇죠.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얘기합니까. 아니 쏠 때가 됐는데 왜 안 쏘냐. 요즘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국면이 변해버렸다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의 자립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추정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실 혼자서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북한이 자립경제를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북한의 주민들이 2천만이 넘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2천만에서 2천5백만이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이상이 2천5백만 이상이 되는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 여건들이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면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잘 나가고 잘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못 나가는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 2천5백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북한이라는 한 나라로 쳐서 어떻게 혼자서 먹고 사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자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국가의 경제 자체에 대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다. 그런 인식이 되는 이유는 국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로 재편이 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분업화되는 구조를 취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주로 돈을 대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자원을 대다가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한국이 그 역할을 했죠. 노동력을 주로 대고 거의 하천경제식으로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노동력도 대고 있죠. 그런 식으로 국제 분업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 나라가 살 수 있냐 무역을 안 하고 이거는 분업화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분업화된 적이 없거든요. 그 안에 편입된 적이 없지. 예전에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북한의 일부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 그래요. 야 우리도 분업하자. 뭐 우리가 무슨 기계공정을 만드냐. 스탈린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 기계사오면 되지. 아니면 받아오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내에서의 분업화를 얘기했었던 게 있었죠. 그렇죠. 그 일종의 코민테린이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코민테린이 아니라 코메콘이구나. 코메콘. 큰일 날뻔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자립경제를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비픽천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최근 시기에 사방에서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이 북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땅이 있고 인구가 있고 자원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분리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평양시만 딱 제재한다 라고 되면 평양은 상당히 경제난을 겪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작지 않다는 것. 사람도 많이 산다는 것. 도농 뭐 해도 다 연기되어 있다는 거죠. 자원도 많이 있다는 것. 거기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심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자립경제라고 한다고 해서 폐쇄경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아니 그래도 어쨌든 대외경제 무역관계를 제재를 하면 영향을 받겠죠. 결국은 제일 좋은 제재는요. 단순히 뭔가 무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한미연합합동훈련 항공문만 갖다 받고 그러면 북한이 전투기 띄워야 되잖아요.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연료와 무기를 소진하게 만든다. 소진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신무기를 개발하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탱크도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북한 경제로 가는 거를 계속 군수로 올 수 있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첨단 비행기가 없다. 그러면 재래시 전투기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비행기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기술적으로 안 돼? 그럼 우리 열대 만들어. 그래야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출을 요구해 온 거죠 미국이. 그런데 지금은 그 고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제 노선으로. 뭐냐면 일종의 절대반지죠. 해폭탄을 지우쳐버렸고요. 절대반지. 해폭탄의 대륙한 탄도미 사이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통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북한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아니 이것은 트럼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모르는 것 같고 우리 내에서도 통일 평화통일 지역 내에서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 북한 경제 어떤 시대부터 돌아가는지. 그리고 저희들도 더 공부를 해야죠. 사실 북한의 실제 상황. 북한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러긴 한데 이제 한번 주권방송도 평양에 출전을 갑시다. 테러 지원국으로 돼서 우리가 교류하면 처음을 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오늘 두 번째 시리즈로 북한 경제를 얘기했는데요. 대북 제재 국민에서도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성장률을 보이더라. 이 요인이 뭐냐. 그 요인에 대해서 경협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경제발전노선을 채택하고 그 노선에 따라서 자립경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결정적인 제재를 작용할 수 없다. 한국과가 폐쇄 경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폐쇄 경제가 치명적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애당초 국제분업화에 뛰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북한의 자립경제를 단순히 폐쇄 경제로 봐야 되나. 이거는 재고찰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지 뭐. 배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리즈로 북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세 번째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세 번째 시리즈로 가겠습니다.